하이젠 R&M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하이젠 R&M은 로봇용 스마트 액츄에이터 솔루션 기업입니다. 협동로봇, 물류로봇 등에 쓰이는 서보모터, 감속기 등 액츄에이터 구성 부품들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자체 개발합니다. 주가는 장 초반 2만 250원까지 오르며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. 공모자금은 로봇용 구동모터 및 액츄에이터 양산, 본사 공장 증설, 다양한 산업의 액츄에이터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.